자 혜지입니다 혜지 우리 똥떡이 덕구에 동 구경하네 똥떡이 160까지 됩니다 160 아이고야 어? 어? 아직 안했네 모이다 이제 들어가는 모이다 깜짝이야 쳤으면 걸라버렸네 내가 저번에 사람들 없다고 떡 쳤는데 가는 길에 날라가 버렸어 야 하늘 멋지네 와 이쁘다 잘한다 아 저거를 나도 저 재주를 좀 배워야 되는데 자 버디 자 버디 자 이글이 파가 되는 샷을 보셨습니다 하하하 구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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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샷인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저 어디 그림까지 가겠는데 아니 이제 퍼트의 저주를 풀 수 있을지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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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깃다 아 아 아 아 자 이제 불 밝히기 시작했네. 에휴 죽었어요. 누님 첫번째 공이 살았던가? 너는 어디갔어? 아 저 지나갔구나. 뭔데? 어디가노? 뭔데? 엄마 전 잤나? 자 버디 이거 왜 쪼어 하얀 테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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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추 직 Robinson 쟤 아 환장하긴 여울 6번 홀 뱅 60 어려운 홀 너무 감아버렸다 멋지다 붙어있는 은 흠 또 바다 약 오 분 이거 뭐 뭐 예 안 맞은 것 같은데 공이 꼭 못 봤어 어 니어 해서 파해라 아 아 아 진짜 이 오래 오면 하면 지 인정이 돼 인정 백업 돌아 백업 백업을 달라고? 백업 원업 투업 쓰리업 백업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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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그래도 어? 아이고 아까비 어? 어? 같지? 아휴 엄마랑 똑같은 거네 응 어? 어? 뽁뽁이 오 쎄다 뽁뽁이 어? 너무 쎄네 잘 쎄어야지 잘 쎄어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은 홀콕이 누님을 안 받아주네 진짜 안 받아주는 날이네 딸깍이 계속 돈다 아 아 우와 자 마지막 코를 왔습니다 아 아 아 으 으 절로 가면 마지막 홀 3업 하자 우리 버디가 이기면 되지 자 누님 화이팅 두번 뭐 절친 그거 해요? 준비되면 해라 똑바로 치면 돼 그림만 맞추면 돼 근데 잔잘때문에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이걸 자 이제 파 너무 죽어버렸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자 이글이 파가 되는 샷을 보셨습니다. 자 이글이 밑에 있어 가지고 쉽지 않았다. 자 버디 같은 팝포팅 자 마지막 마무리 해봐라 흥흥흥흥 흥흥흥 아멘